애플망고 애플망고 사랑하는 애플망고 우리 집에 선물처럼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더 자주 만나자 우리가 아직 애기가 없어가지고 아직 키우는 것도 미숙하고 그러는데 자식처럼 잘 키울 예쁘고 건강하고 장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애플망고 예쁘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히 이쁘게 활발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애플망고 응 사랑해 마음씨 좋고 착한 새엄마 아빠랑 우리 애플망고 건강하게 잘 지내 응 이 망고 손 손 오 애플 오 애플 완전 활발해 줄대 성격 응 응 아 애플 응 응 그렇고 오늘 애플망고 새엄마 아빠가 왔어요 애플망고 새엄마 아빠가 왔어요 새엄마 아빠가 엄청 마음에 드는가 봐요 응? 이따가 이따가 뭐야? 추워 한 마리씩 끌고 산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산책을 많이 가려고 하고. 애기한테 산책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목욕을 시켜야 된가? 아니 아니 목욕 자정은 급수인걸요. 목욕은 며칠에. 달만 물티슈로 하든가 아니면 하고 목욕은 며칠에 한 번씩 하지?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딴게도 없어. 아니 애기들이 나한테 알아. 뭘 알아? 완전히 이러면서 처음이거든? 엄청나다거든? 나갈 때만 입혀야 돼. 옷 그렇게 입히는 거 좋지 않아. 우리 걔도 맛있을 거 같은데. 혹시 좀 잘 먹자? 그렇지. 무슨 산책한테 안 계신거지. 형아, 형아 갈게요. 잘 키우겠습니다. 맨날이. 맨날이 안녕. 애플망고 안녕. 애플망고 안녕. 애플망고 안녕. 잘 살게요. 그래 애플망고 금방 또 만나. 애플망고 금방 또 만나자. 전자 환호하고 인사해야지. 환타야. 엄마 아빠하고 인사해야지. 환타야. 환타야. 우리 애플망고 금방 또 놀러와. 고마워. 잘 키울게. 환타야. 걱정하지 말고. 환타야 애플망고 안녕하자. 또 와. 금방. 근데 자몽이. 어머머 아빠가 여기까지 나와서 인사하네. 어메 어메. 애플망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네. 아나보다. 이렇게 자몽이 자라. 우리 자몽이 우리 애플망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했어? 우리 금방 또 만나. 아빠랑 금방 또 만나. 응 사랑해. 예쁜 망고. 금방 또 만나. 잘 자라. 잘 자라요. 금방 또 만나요. 환타야. 환타야. 환타야 잘 키울게. 같이 가는 줄 알고. 환타야. 환타야 잘 키울게. 환타야. 아이고. 예쁜 망고. 금방 또 만나. 응. 그래. 네. 감사합니다. 금방 또 만나. 네.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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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